사무엘 하 6장 12절로 15절까지만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혹이 다위도왕에게 구하여 가로대 여하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하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육석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하의 괴를 메어오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상기해 보면요 지난주에는 10편 27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주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그토록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의 열심을 품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갔던 그 믿음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열심이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가대를 결성하게 되고 그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이 예배하기를 소원했던 그 다윗의 믿음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의 성전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경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으냐고 끝까지 삶의 예배자가 되었던 다윗의 간절한 믿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의 내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라라고 인정을 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더 깊숙이 다윗이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말이에요 이제 다윗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규를 이제 모셔오는 장면의 사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법규의 이 역사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법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시죠 뭐가 들어있죠 모세의 십계명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두 개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규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어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 담아두면 썩어버리니까 만나를 담아둘 수가 없었고 만나를 담아둘 그 망아리가 이 법규 안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법규라는 의미는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현연하심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하나님 그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규를 뺏겨버렸다는 말입니다 사사시대 때의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죠 첫 번째 공격 가운데에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장르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는고 고민 끝에 말이죠 묘수를 하나 꺼내게 되는데 그래 우리 하나님의 법규를 앞장 세우고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작전과 교육을 세우게 됩니다 아주 그럴싸한 교획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면 속에서는 뭐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전부의 역사 하나님의 현연의 역사의 장소를 말이죠 그 임재의 역사의 처소를 마치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규를 앞장 세우고 블레셋과 두 번째 전투를 치르게 되었죠 그때 앞장 섰던 인물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한 패배를 봅니다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도 그곳에서 장렬히 죽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그 법규를 블레셋 사람들의 의해서 뼈앗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말이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법규도 뼈앗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말이죠 엘리 제사장이 성경에 보니까 몸이 비대했다 그랬어요 뚱뚱했나 봅니다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지라 그 의자에서 그만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넘어지게 되면 몸이 먼저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머리가 먼저 단 거예요 몸을 가늘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법규도 뼈앗겨 제사장도 죽어 아들도 죽어 이스라엘 민족도 완전히 처절한 패배 요식에 쩔어 있는 그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황성했겠습니까 그래서 빼앗은 법규를 말이죠 어디에다 뒀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다군신전 우리 다군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어 우리 다군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다군신전 앞에다가 떡하니 모셔놨죠 그랬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군신의 목이 땡강짜렸어요 팔도 잘려 몸뚱아리만 남아있어요 뒹굴뒹굴 몸뚱아리만 뒹굴고 있다라 이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다군신을 무너뜨렸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서 이제 아스도스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가하드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에그론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옮기게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옮기는 지역들마다 큰 독정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역시 이스라엘 신이 최고로구나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방벽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법괴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부술 수도 없고 삶아 먹을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것이 그래 돌려주자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방벽들이 7개월 동안에 블레셋에 머물게 되는데 말이죠 겨우 7개월 동안에 머물렀는데 거의 블레셋이 말이죠 가는 지역들마다 무너지고 무너지게 되니까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제 아비나다비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아비나다비 집이 어디 있었냐면 해불원 땅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의 지역에서 조금 서쪽으로 가면 이제 해불원 땅이 있는데 그 해불원 땅 기란야름에 이제 그 아비나다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비나다비 사람은 누구냐면 레이 사람이었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곧장 이스라엘로 보낸 게 아니고 땅은 이스라엘 땅 맞지만 이제 해불원에 가고 있는 해불원에 가고 있는 아비나다비 집에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옮겨지게 될 때 거의 이제 아비나다비 레이 사람이어서 법규를 모시기는 하지만 말이죠 수십 년 동안 거의 버리다시피 그냥 내동댕이 치다시피하게 그렇게 방치된 상태로 놓여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만큼 그렇게 법규를 가져오지 못했을까를 한번 제가 연수를 시간적인 연수를 대충 한번 계산해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가 사사시대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가 됩니다 최초의 왕이 누구죠? 사우랑이잖아요 사우랑이 사십 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 사사시대 때에 한 오십 년 정도 사사시대가 더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십 년 동안 아직 법규가 오지 못했습니다 산수를 잘 계산하세요 오십 년 그리고 사우랑이 왕이 돼서 몇 년을 통치하냐면 사십 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면 오십 더하기 사십은 몇 년? 구십 년 아유 어떻게 산수를 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헤브론 땅에서 이제 왕이 되는데 그 헤브론 땅에서 왕이 되어서 7년 한 6개월 정도 이제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우랑의 아들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완전한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 한 8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한 98년 정도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백 몇 년 정도? 백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백 년 동안 법규를 모셔오지 못한 겁니다 잃어버린 법규를 말이죠 하나님의 현연한 심의 그 역사 은혜의 시운자가 있는 그 역사의 법규를 백 년 동안 빼앗겼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고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오늘 이제 6장 사무에나 6장에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다윗이 마음에 결단을 하고 이제 법규를 기란야 아람에 있었던 그 법규를 이제 아비나다비 집에 있었던 그 법규를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울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블레셋의 침공이 있습니다 두 번의 침공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두 번의 블레셋의 침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을 막아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격도 완전하게 막아 냅니다 그 장면이 사무에나 6장 25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방에서 개셜까지 이르니라 이제 블레셋도 완전히 이제 거의 제압을 하게 되니까 이제 왕권이 안정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 정도면은 아 이제 법규를 모셔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장면의 출발으로 이제 다윗이 이제 법규를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장면 속에서 저는 세 인물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이 그 법규를 이제 수레에 실어서 오는데 그 수레에서 실고 올 때 누가 옆에서 도와주죠? 바로 아비나답의 아들 엘라살의 아들이죠 아비나답의 손자가 되겠죠? 우사와 아효가 이제 그 법규를 수레에 실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처럼 우사가 어떻게 돼요? 법규가 떨어지니까 손대 가지고 즉사하잖아요 그 사건에 나서 우사라는 인물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법규를 가지고 올 때에 다윗이 실패하게 되니까 어디로 옮겨가게 됩니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오벳에돔이라는 인물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예배, 우사의 예배, 그리고 오벳에돔의 예배를 한번 들여다보게 될 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야 너 없으면 안 되겠어 나는 내 모든 세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역사의 의미 그 마음의 합했던 그 의미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를 보게 되면 말이죠 다윗의 예배 성공의 역사에 있었던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100년이 넘은 기간 동안에 방치되었던 그 법규를 드디어 이제 다윗이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자, 자막을 한번 열어서 열어주시겠습니까? 3회 6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법규를 이제 모셔옵니다 이 모셔올 때에 다윗은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한번 볼까요? 장관입니다 자, 6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우리 3만을 다시 모으고 법규를 모시고 올 때 말이죠 그냥 제사장들만 보내면 되는데 3만 명을 운집합니다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3만 명들은 말이죠 일반 백성들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군사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법규를 모시고 올 때에 블레시지 침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군사가 또 이렇게 잡아줬던 거죠 가드를 해줬던 거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경이로웠을까요? 3만 명이나 운집한 가운데에 법규를 모셔옵니다 거기다 더하여서 5절도 한번 볼까요? 사람들만 많이 모은 게 아닙니다 자, 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유가 이스라엘 온 족석이 잔남으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요 앞에서 주악하더라 성가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큰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온 족석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온 족석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온 족석 얼마나 많은 식구들인지 모르겠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온 족석이 잔남으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요 앞에서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3만 명이 많은 사람들이 가드를 내줍니다 지금 보호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잔남으로 만든 악기를 가지고 주악을 울리면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을 치면서 하나님의 법괴가 오는 도다 알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요 다윗은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곁들입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새 수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3만 명을 모으고 모든 백성들에게 찬송하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새 수류를 만들어서 이제 법괴를 아비나다비 집에서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다윗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야 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땜을 깨우쳐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 속에서 말이죠 주일 되고 수요가 수요 예배가 되고 금요 예배가 될 때에 예배할 때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했어요 나는 힘써 기도했어요 라고 할 때에 나는 다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 속에서 너 잘못되면 있어라고 책망하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깨우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깨우쳐줌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우사라는 인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사도 레이 사람입니다 3대에 걸쳐서 100년이니까 바로 이제 아비나답 때에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 살 때에 엘라 살 아들 우사와 아효 때에 3대에 걸쳐서 법괴를 모신 겁니다 본의하던 게 말이죠 법괴가 당신의 집에 왔기 때문에 모시게 된 겁니다 100년 동안 모시게 됐어요 그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원래 법괴는 말이죠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주례급계 25장과 민숙이 4장에 보게 되면 법괴를 옮길 때의 그 장면을 묘사하게 되는데 말이죠 법괴는 반드시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되고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수의 모든 기구가 그렇습니다 왜요 거룩하기 때문에 실어나를 수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짐이 아니거든요 성수러운 것이니까 말이에요 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메고 다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100년 동안 법괴를 모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법괴를 어떻게 모셔와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고 그리고 법괴가 아비나다비 집으로 옮겨갈 때 블레이스 사람들이 수레이시로서 옮겼거든요 수레이시로도 안전하니까 법괴를 아 그렇게 수레이시로도 옮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다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안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여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면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비나다비의 자손들 이 우사와 아하여도 그냥 그렇게 수레에 몰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말이에요 6절입니다 6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어요 함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낙원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두리 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한 번도 실어보지 않는 새 수레라고는 하지만 말이죠 소나 말이 끓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움직여 있어요 이 소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거기다가 낙원의 타장마당이 이르니까 말이죠 타닥 치는 소리 때문에 놀랐는지 몰라 돌이깨질할 때 쿵 쿵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소리 때문에 놀랐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레를 끓었던 소가 말이 좀 놀라가지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잡게 된 겁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7절에 보게 되면 진노하사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왜였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잘못된 예배를 깨우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우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우사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3대에 걸쳐서 법괴를 모셨잖아요 3대에 걸쳐서 법괴를 모셨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잘 알아야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잘 알아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그냥 대수롭게 여겼던 겁니다 어제도 예배했고 오늘도 예배했으니 그냥 형식적인 예배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괴를 모시고 올 때의 교획도 우사는 같이 했고 법괴를 모시고 올 때의 그의 수례도 같이 끌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수례를 같이 끄는 자이긴 했지만 진정한 예배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예배를 보는 자였죠 예배를 지키는 자였던 겁니다 이 시대에도 예배를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예배를 지키는 자들은 어떤 자이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우사와 같은 예배자들이 있는 겁니다 나는 예배했어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배를 지키는 자요라는 생각을 품는 이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많이 그럴까요? 봉사자들, 즉 분자들입니다 찬양 인도할 때는 내가 찬양에 봉사를 해야 되니까 나옵니다 성가대할 때는 성가대를 서야 되니까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인도하지 않을 때는 나오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예배를 지키는 자예요 우사는 말이죠 예배자가 안에서 예배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법규가 떨어지니까 붙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킴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지킴을 받는 자인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인 겁니다 그런데 우사의 마음 속에는 내가 예배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그렇잖아요 봉사할 때는 말이죠 열심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봉사하게 될 때 말이죠 다음 예배 끝나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예배가 늦게 끝나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이렇게 예배가 늦게 끝나나? 나 봉사해야 되는데 이게 뭐죠? 우사입니다 나는 봉사를 지켜야 되고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왜 예배가 늦게 끝나는가?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지키고 있어 내가 이 예배를 담당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우사의 모습이 그러했던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다 내가 봉사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나에게 일이 주어졌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의 앞장서 열심히 일하던 분이 어느 날 직분을 내려놓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을 많이 보잖아요 무엇입니까? 우사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예배가 안 돼 내가 이 예배를 지켜서 내가 이 우리의 모임을 살려서 내가 살려서 우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우사를 당장 진노하사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걷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했잖아요 3만 명을 모집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찬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3만 명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법계가 오다가 실패하여서 우사는 죽고 오베드동이 집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 장면을 봅니다 다윗이 이 장면을 보고 말이죠 불이 났다 그랬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계는 내게 오지 않는 겁니까? 라고 분을 냈다라고 7절에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했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라는 거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3만 명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찬성케 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장면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보여지게 됩니까? 다윗이 완전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법계를 모셔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계를 모시고 올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원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죠 그런데 나의 왕권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오게 한 거예요 보라 내가 법계를 모으고 모셔오느니라 백 년 동안 오지 못했던 법계를 내가 모셔오느니라 보라라고 했던 겁니다 과시였던 겁니다 내가 했어 내가 없으면 이 예배가 안 돼 과시 이 과시의 모습을 하나님은 말이죠 합당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더욱더 다윗이 어디에다가 법계를 모셔왔죠? 수레에다 모셔왔잖아요 아무리 새 수레를 할지라도 수레의 용도는 뭐에 쓰는 겁니까? 짐을 운반하는 곳에 쓰이는 거잖아요 짐을 운반하는 도구 그러면 짐을 운반하는 도구가 아무리 새 걸 할지라도 그 위에 법계를 실으면 법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짐작 취급한 겁니다 하나님을 짐작 취급한 거예요 내가 나를 짐작 취급하고 너의 과실을 위해서 나를 불러오는구나 법계가 이스라엘 땅으로 해불온 땅으로 모셔오는 것을 다이성으로 모셔오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을 하나님이 반대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반대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네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여야 돼 암을 깨우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짐작이 아니야 나는 내가 나를 보호할 대상이 아니야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고 전능의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짐작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다이성을 향하여 깨우쳐주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이제 다이성이 잘못하였던 그 분량의 두 가지 하나님을 짐작 취급하고 과시하였던 그 마음들 말입니다 첫 번째 그 마음을 하나님은 완전히 완전히 깨우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성이 첫 번째 실패하게 될 때에 오베데돔으로 집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말이죠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자막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어떻게 옮겨가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수레에 싣고 오다가 실패한 그 법괴를 오베데돔으로 집에 갈 때 어떻게 옮겨가는지 수레에 싣고 가는지 메고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하의 괴를 옮겨 다이성 자기에게로 메워가기를 즐겨하지 않냐고 치우쳐 가듯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워간지라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수레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오베데돔의 집으로 갈 때에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메고 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비로 막채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제 우사는 예배를 지키는 자의 모습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타성에 젖은 예배였던 겁니다 어제도 예배했고 오늘도 예배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아니었던 겁니다 타성에 젖은 예배의 모습이 바로 우사의 모습이에요 내일도 예배가 있을 텐데요 지난주일도 예배했는데요 다음날도 예배 있겠죠?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냐 이 말이에요 매일처럼 있는 예배라고 온 건 아닙니까? 그건 우사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개의 계시록에 첫 번째 교회가 예배서 교회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 니가 가라사대 내가 복음전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건 내가 안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책망합니다 이어서 그런데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처음 사랑이 뭐겠어요? 진정한 예배자 말이에요 하나님을 순수하고 신령하고 진정하게 사랑하는 그 간절함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예배서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때에 바로 우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타윗의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고 가게 될 때 오베데돔의 집에 얼마 동안 있게 됩니까? 3개월 동안 있습니다 자 3개월 동안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겨우 3개월 모셨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11절 시작 요하의 괴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요하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뭘 줘요? 복을 주세요 보세요 아비나다비 집에서 백년을 모셨습니다 백년을 모셨는데 그의 가정에 복을 받았다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의 손자가 우사가 처죽음을 당합니다 저주를 받아요 백년을 모셨는데 그의 결과는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겨우 3개월 모신 오베데돔의 집에는 말이죠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이 장면 속에 오베데돔의 예배를 들여다보고 싶은 겁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은 시간이 아닙니다 신앙은 길이가 아닙니다 신앙은 지리여야 됩니다 신앙은 태도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50년 동안 예수 믿었어 내가 목사야 내가 장노님이야 내가 권사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10년을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년을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하루를 믿을지라도 그의 신앙이 지리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오후의 오베데돔은 말이에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라자손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라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다가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완전히 죽음당한 그의 백성들 말입니다 그가 바로 고라자손 아니겠습니까? 그의 살아남은 고라자손 이 고라자손이 오베데돔이 말이에요 생각합니다 나와 같은 집에도 하나님의 법괴가 오는가 나와 같이 이천한 가정에도 하나님의 법괴가 오는가 너무도 감당할 수 없는 기쁨 너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모습 속에 말이죠 진실하고 신실하게 법괴를 모시는 겁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이 오셨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오셨어 할렐루야 이 모습이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고 경애함의 태도로 임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을 모신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가 이 역사를 보신다 이 말입니다 우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죠 예배를 너는 지키는 자로구나 너는 예배자가 아니로구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오베데돔은 말이죠 그가 뭘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신의 집에 있는 것 뿐이에요 당신의 마당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내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내 하나님 우리 집에 계십니다 내 하나님의 내 영혼 가운데 계십니다 이 마음으로 법계를 감당해 냈던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죠 우리는 어떤 믿음의 역사로 예배를 해야 될까요 오베데돔 같은 진실한 태도여야 됩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예배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의 모습 아니겠어요 마치 누가 보건 식부장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는데 말이죠 한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요 팥불에 11조까지 타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당신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얼굴을 둘 수가 없어서 무릎을 얼굴 사이에 놓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누가 보건 18장에 사케오라는 인물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여력으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제발 예수님의 얼굴 한번 뵀으면 좋겠다 나는 주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이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사케오가 바로 이제 여류가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케오의 마음을 보십시오 키가 너무 작았던지라 예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열심과 열정을 품어냅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사케오를 부르시죠 사케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유화해야겠다 하셨을 그때에 사케오의 중심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고 내가 느긋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사배로 갚겠습니다 주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셨던 겁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믿었느냐 짧게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가 이 역사의 중심을 보였던 이가 바로 오베드돔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베드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이제 두 번째 다윗이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이제 이 법규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로 15절까지의 장면입니다 이제 진실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큰 서류로 시작 호기 다유당에게 고하여 가로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베드돔의 집과 그 모든 소의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이제는 수레이실 겁니까? 메고 옵니까? 메고 와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법규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이제 법규를 모셔오고 되는데 법규를 모시고 오는 제사장들이 여섯 걸음을 걷게 될 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소를 잡아서 살진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 제사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야, 여섯 걸음을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시는구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소를 잡고서 이때에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겠습니까? 화목제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화목제물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화목제는요 비둘기 드리지는 않습니다 화목제물은요 모든 백성들이 나눠 먹거든요 그래서 비둘기로서 재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양이나 소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를 잡았잖아요 왜요? 모두가 기뻐하려고요 모두에게 감사의 기쁨을 나누려고요 야, 하나님께서 여섯 걸음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다윗성으로 오는구나 하나님의 예루살렘성으로 오는도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기쁨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배워야 될 다윗에게 배워야 될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감사의 예배여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영혼아 요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감사의 고백 말입니다 이제 11월 셋째 주민 주수감사절 돌아오잖아요 주신복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실복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건 말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윗에게 배워야 될 예배는 감사의 예배니까요 알렐루야 뜨거운 감사가 살아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옷을 입었더라 춤춤의 예배예요 기쁨의 예배였던 겁니다 저도 찬양할 때 춤추고 싶어요 그런데 몸치야 춤이 잘 안돼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보니까 춤추는 것 같은데 몸치더라 네 저 몸치 맞다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앞에서 앉아있을 때 손 들고 싶은데 부끄러워 남인들이 나 보면 어떨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 예배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질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해 주고 싶다면 어떤 성전일까 나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랬어요 누구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고 원하시고 계십니까 다윗의 장막을요 이 사도행전 16절 17절 15장 16절 17절은요 바로 암호스 선지자가 예언한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을 옮겨 놓은 겁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걸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랴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울 거야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다윗의 장막일까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세 성전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어떤 성전입니까 모세의 성막 두 번째는 뺏긴 법교였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 그리고 화려한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성전 중에 왜 유독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신다 하셨을까 하는 얘기예요 최초의 성전이라면 의미적으로 보나 뜻으로 보나 하나님의 의미로 보나 모세의 성막을 재건함이 마땅치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장막이 아니에요 화려함으로 본다면 말이죠 솔로몬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재건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다윗의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은 놓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따만한 놓기둥으로 두 기둥이 솔로몬의 성전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의 기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놓기둥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성도들의 사람들이 기둥이었던 겁니다 찬송의 기둥이었고 기쁨의 기둥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감사가 있는 예배입니다 알렐루야 찬송과 기쁨이 있는 예배인 겁니다 우리 이런 예배를 살려내기를 주의하므로 소원합니다 알렐루야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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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